여러분 이거 고양이라는 곡입니다 우Give happy 바람결은 코스모스 흔들리며 다니고 있던 기억들에 마음 설레어요 내가 처음 집을 떠난 날 반짝이는 작은 별이 울려올던 날 세련된 도시 난 괜히 부끄러운 내 옷자락을 감추고 늦지 우리 엄마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보고 싶은 얼굴 잃은 틀 모래 위에 그리고 꽃도 지웠지 아빠가 선물해준 달깃는 시집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고양 얘기 가득해 우리 엄마 내 옷자락을 감추냈어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내가 사랑한 그 품에 안겨서 나는 참을 들으래요 우리 엄마 내가 사랑하는 나 제가 16살이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느꼈던 세련된 서울에 비해 초라한 음악 그리고 19살 때 영국으로 갔는데 6년 동안 영국에서 진 후에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집을 떠나던 음악이 생각이 나서 썼던 곡이고요. 이제 세련된 도시를 존경하기보다는 그냥 수박하고 촌스러운 고향이 더 마음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곡입니다. 이제 다음 곡은 또 2집 곡인데 말씀드렸다시피 2집은 아직 갈매가 안 됐고요. 열심히 작업 중이고 1집은 음악 사이트에서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. 저는 신호성맥터 2주어입니다. 2집 RG입니다. 지금 부를 곡은 허밍이라는 노래고요. 이것도 영화 가사인데 곡 내용은 그냥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하고 알아보는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에 간절히 담아 해주세요.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저게 운소하게 그러니깐 이렇게 말하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곡은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발매했던 유재아 음악기운데레의 마음이라는 곡이고 제가 유재아 동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곡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곡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해주시는 곡이에요. 저는 이걸 부르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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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